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총 4부 예배로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3부 예배만 송출하며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자유롭게 착석해 주시고 2, 3부 예배는 제1, 2성전에 배정된 교구공간 거리 두기가 적용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 4부 예배의 경우 제1성전 1층에는 대학부와 청장년이 2층에는 중고등부 SFC가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더욱 안전한 예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능하신 경우 1, 2부 예배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3, 4부 예배에 자녀와 동반하시는 성도께서는 안내된 교육실에서 드려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교인증을 미리 지참하시어 검역 통제에 잘 따라주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 접촉 자제 바라며 예배 후 바로 귀가 부탁드립니다 1성전에서 예배를 들이신 경우 야외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제외한 각종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주일밤과 수요밤 예배는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금일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별들의 학교 담당이시며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단임 목사님의 인도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4, 25, 2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윤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21년 한 해를 결산하는 샬롬의 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과 고등학교 3학년 운동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예산은 1억 2,300만원입니다 헌금 일부는 전방부대 군 장병 위문을 위해 사용 예정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종료 약자는 추후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 3부 주일 학교를 예배당 예배로 재개합니다 초등 3부 주일 학교 어린이들은 오후 1시에 제3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3부를 제외한 주일 학교는 온라인 예배를 유지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며 교구별로 준비한 찬양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